내가 솔직히 신태일이랑 형동생 사이고 어느 정도 아는 사이였으면은 나는 내가 전화해가지고 한마디 했을 것 같아 뭐라고? 신태일이 오늘 아프리카 김윤태처럼 그렇게 한 거야? 김윤태처럼 티팬스 만들어가지고? 와... 왜 그렇게 자기를 죽일까? 나 진짜 신태일한테 내가 솔직히 신태일이랑 형동생 사이고 어느 정도 아는 사이였으면은 나는 내가 전화해가지고 한마디 했을 것 같아 진짜 옆에서 말려주는 사람도 없고 걔 외로울 것 같아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주위에 뭐 엔터가 있고 주위에 안 사람이 있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와 너무 안타까워 솔직히 말해서 지가 자꾸 지 발등 계속 찍잖아 야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뭐 저기 뭐야 팽당했다고 억울해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하겠다고 하면서 아프리카 이제 나 학을 뗀다 하고 그 아프리카 켜가지고 방송 켜가지고 영종당하는 거 실시간으로 컨텐츠 삼아가지고 해버리잖아 그러면은 사람 일을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너무 어리석어 그거는 본사 다녀왔는데 까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사람이 억울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억울하단 말이야 나도 그거 겪었어 그러니까 그런 거지 횡단보도가 있는데 무단횡단을 했어 여러 명이 한 세네 명이 근데 나만 잡아 그러면 개빡쳐 아니 저 새끼들도 똑같이 했는데 왜 나만 잡소 어? 저 새끼들도 잘못했는데 저 새끼들도 잡아야 되지 않겠어 근데 그거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빨간색 불 때 안 건너면 돼 어? 파란색으로 바뀔 초록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그냥 정도를 지키면서 그렇게 하면 되거든 근데 빨간색 불일 때 건너버리고 무단횡단 해놓고 어? 난 정지당한 거 억울하다 왜 저 새끼들 안 잡고 왜 저 새끼들 안 잡고 이래버리면 세상 모든 게 그냥 X같아 보여 원래 세상은 존나 불공평하고 원래 세상은 좀 X같아 거기다 아프리카는 기업이야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공기업이 아니잖아 사기업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기고 그래도 잘못을 애초에 안 저지르면 되거든 내가 정말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을 저질러갖고 내가 정지를 당해 그거 내 잘못이야 또 하나 배우고 또 하나 배우고 하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축적시켜가지고 나중에 방송할 때 실수 안 하면 돼 나는 이러다가 내가 이런 얘기 하다가 내가 언제 정지당할지도 몰라 근데 나는 나한테 던지는 돌 다 맞아야 돼 맞는 게 맞아 억울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 잘못을 했잖아 잘못을 안 하면 되거든 잘못을 했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그런 거야 요즘은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사람들이 막 몰아가기도 하고 그래 사람 바보 맞는 거 진짜 쉬워 솔직히 말해서 과거에 한 발언들이 내 발목을 잡을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비판과 지적에는 성역이 없어야 돼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뭐 폼이 좋고 그래도 한 번의 실수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진짜 조심해야지 그나마 아프리카는 앞으로가 중요한 것 같고 과거 그러니까 한참 전에 내가 방송에서 예전에 뭐 지금은 절대로 치면 안 되는 그런 드립들을 쳤다고 할지라도 과거 같다가는 물어뜯지 않지 유튜브는 진짜 사람 그 과거 때문에 완전 발목을 잡고 그러잖아 그거 누구냐? 뷰티 유튜버 중에 레나인가 그분? 백만 유튜버 그랬는데 지금 다시 복귀하고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잖아 존나 무서운 것 같아 그게 이제는 아무리 능력이 좋고 인기가 많고 그래도 그런 거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그러잖아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 꺼져 그냥 요즘 대중들은 존나 냉정해 니 연기로 보답하지 마 그냥 꺼져 그냥 이거야 그걸 이겨낸 사람은 이병헌이지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타고난 거지 타고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은 결이 다른 사람들 능력이 너무나도 출중해가지고 과거의 그런 발언들이나 사건들 같은 게 있어도 다시 올라가는 사람들은 천운인 거야 천운 어 그 사람들도 그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느끼는 게 존나 많았겠지 무튼 지금이랑 분위기가 다른 과거의 발언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사회적 분위기랑 맞물려가지고 사람들이 달라들 때 얼마나 소름돋고 무서운데 나도 언젠가는 X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루하루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해 내가 내일 당장 영정당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사람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분위기나 이런 거에 휩쓸려가지고 오바 안 해야지 나는 누군가를 평가할 만한 그 저기 주제가 못 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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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일이가 나 칭찬 많이 해줬다 해가지고 나도 좀 태일이한테 이런 얘기 해주고 싶은데 연락처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말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 차리게 돼 그 누구든지 나는 그거 태일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 아 이제 X됐다 근데 이미 태일이는 앞으로 잘 못 돌아오겠다 아 이제 X됐다